검은사막 총괄 프로듀서 김재희 아르샤 해찬 경기를 기다리시던 모험가님들께서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보여주실 차례입니다. 멋진 실력으로 클래스 최강자전을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모험가 여러분들에게 더 재미있는 이벤트, 대회를 선보이기 위해 전 세계 각지에 위치한 수많은 담당자들과 함께 국민하고 서로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꾸준히 모험가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진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유아이나 경기놀 등 완성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를 모험가님들이 즐겨주시는 모습에 보람을 느낍니다. 이전에 진행되었던 아르샤 해창의 경험을 각판삼아 이번 아르샤 해창은 더 개선된 모습으로 모험가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 모험가 분들이 아르샤 해창에 대한 피드백은 아르샤 해창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대회에 우승자가 가려지면 언젠가 전 세계 모험가 분들이 서로 자웅을 거룰 수 있는 무대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아르샤 해창 클래스 최강자전이 모험가 여러분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멋진 대회이자 축제로 재미있게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아르샤 해창 클래스 최강자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면서 검은 사막 모험가 분들께 카프라스 레드 백계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카프라스 레드 오리나 크론석 같은 다양한 깜짝 선물들이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앞서 제인님께서 성공적인 아르샤 해창 클래스 최강자전의 시작을 기념하시며 선물을 주셨는데요. 아르샤 해창을 준비하실 모험가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모험가 여러분들에게 크론석 150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샤 해창 클래스 최강자전에 참가한 모든 모험가 분들의 멋진 경비와 건성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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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